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제가 회전초밥을 먹으러 와봤는데요 이곳은 광교에 있는 곳이구요 가성비도 좋고 평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볼게요 고고고 자 들어왔습니다. 왔으니까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뭐 먹어볼까요? 여기 스시 13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00원도 있구요 3300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디저트는 13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릇 컬러 보면서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300원 이것도 맛있..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게 1300원 같아요 많으니까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회전초밥에 오면 음식 취향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새우를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연어 연어 연어다 연어다 아 네 네 콩나물 아 네 콩나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육회를 먹고 싶어 육회초밥 주문해봐야지 감사합니다 육회초밥 여기 종류 진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육회 구구 어 가슴밥 민기 와사비 와사비 무얼 먹어볼까 요 무얼 먹어볼까 멍청 cier 가슬밥 열심히 파슬밥 알 들이 아 아 모양 나 슈 어디서 가슬밥 콜리비 짠, 간장 새우 여기 가성비도 좋은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엄청 큰 새우. 고춧가루 먹으면서 막 내려놔야 돼. 저거 나오면 먹어야지. 장어랑 불초밥 같애. 뭔가 종류가 더 다양해진 것 같애 지금. 2차전인가? 놓칠 수 없지. 매 모밀국수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불향이 확 나. 짠, 장어봐. 여러분, 장어는 3300원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요? 되게 두툼하고 실해요 진짜. 연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연어랑 양파, 이거 소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게 뭘까요? 이것도 뭘까? 맛있어. 장어 같기도 한데? 오빠 좋아하는 거다. 남편은 이거 탁구 와사비 진짜 좋아해요. 광어일까? 새우 새우 바보 새우 락주랑 이거 생강. 이걸 깜빡했네. 이걸 깜빡했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단품메뉴. 단품메뉴인데 모밀국수 하나 시켜봤어요. 너무 맛있겠다. 시원하게 육수 먼저. 살얼음 육수 너무 좋은데? 나는 다 못쓰고 남편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 원래 이 생강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나봐요. 이거 가리비. 가리비. 안녕히 계세요. 와 너무 시원해도 좋아. 고기 여기 진짜 좋다. 눈 든 거고 입 든 거 같게. 저 이거 상큼한 파인애플 먹을 거예요. 디저트. 아까 쿠키슈? 이게 있었거든? 안 보이네. 이거 베이비슈. 찾았어. 빨리 와. 아까부터 먹고 싶었다고요. 안에 생크림 들어가 있어. 생크림도 가득 들어있어. 파인애플 먹으면 돼. 이거 먹고 이거 파인애플 먹으면 돼. 이제 정신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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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